저부터 영적 기초를 다시 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충만으로 임하시사 마음을 충만으로 기경하시는 오늘 성녀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앙의 보석들을 다시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 예와는 이 시라는 제가 한 번 한 적 있는데 일본 동경에 가면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국제제국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짓는 데는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인 2년을 기초공사하는 데 사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그는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또 계속해서 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제국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지은 제국호텔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좋지 않게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국호텔만큼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불과 유리창 다섯 개만 깨졌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솔로몬 왕의 명으로 성전건축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요 특히 기초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담과 같은 공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왕이 명을 내려 크고 기한 돌을 이렇게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 기초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부스러기 같은 돌멩이를 사용하지 않고 크고 아주 육중한 바위를 사용하도록 왕이 명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바위 육중한 것으로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거친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정방향의 돌을 빽빽이 쌓아서 조금의 틈샛없게 만드는 기초공사였습니다 기초공사 여러분 이 같은 솔로몬 왕의 특별한 명령은 영적 의미에서 살펴볼 때 만앙의 왕의 명령을 예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듬어 세워나가실 때 보이는 부분보다도 이런 보이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 내면을 그의 영토를 또한 또한 그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더 열정을 쏟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방식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격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세우십니다 신앙의 인격 우리의 삶의 인격 옛 자아가 철저히 파헤친 후에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으나 오늘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찔러보기도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박동꿀 같은 인격은 작은 벌레 한 마리의 공격에 의해서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구도를 영접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12년 9년, 5년, 8년 그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무엇인가 뚜렷한 그리스도 인격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서 불안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오랜 세월 예수 믿고 20년 30년 그런데도 뭔가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자신의 내면을 세밀히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의 육적인 자랑거리와 장점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휑한 구덩이만 움푹 파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던 세상 지식 내가 자랑하던 장점들을 모두 파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잡동사니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격 형성을 위해서 하는 기초 공사 현장을 살펴보니 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파인 자욱들 뿐입니다 자랑거리 없어진 여러분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격 형성을 위한 기초 공사 현장이 크고 깊을수록 더 높은 견고한 세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에게 되던 애급 사람을 금방 흥분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여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깊이 파묻는 아주 바람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한 완악한 심령의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이 탄로나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합당하게 제의의 대가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미대한 광야로 도망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화로운 애국 궁정에서 쓸쓸하고 초라한 미디한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왕자의 신분의 모습을 양치는 목자의 천한 신분으로 낮췄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패기가 넘치던 모세를 80의 힘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의 인격을 다스리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40년의 삶은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다지는 기초 공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다혈적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완악하고 강박한 굳은 마음의 소유자 그러면서도 책임에 해피하는 비굴한 인격의 소유자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민숙이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다듬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 기이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듬어져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격은 실로 반석처럼 크고 넓고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석과 같은 인격 위에 200만의 이스라엘 전체를 올려놓은 들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성대 여러분 이처럼 인격의 기초가 튼튼할수록 더 높은 성전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금이 간 그대로 깨진 그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면 안 돼요 저는 요즘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 되고 있어요 하나 되고 있어요 기초가 튼튼할수록 높은 성전 건물이 세워질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토보다 못하게 본래보다 못하게 밑바닥까지 내려놓은 곳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항상 사랑하고 의지하던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파헤쳐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의 멸시와 조수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다루시는 기간은 우리들의 삐뚤어진 옛 자아를 없애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인격을 세워주기 위한 제 건축의 기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냅시다 빌리포스 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옛 자아가 죽고 삐뚤어진 옛 자아를 없어질 저다 아멘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식품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공사에 대해서 소홀히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나 지푸라기 따위로 기초재료를 삼기도 하며 값싸고 흠이 많은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잘못된 방법과 허술한 재료로 거물을 짓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만 기초공사 작업은 신속히 대충대충 마무리해서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갑작스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강한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날씨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서짐과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초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하에 숨겨진 게으름이 위험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기초공사를 게을리하는 자는 마치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태범 7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의 자녀들이 이 기초 세우는 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여 엉뚱한 데 힘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한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은 아무런 득도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융통성 없는 작업 방식은 많은 투자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또한 어떤 상태에도 흔들림이나 무너지지 않고 더 높은 믿음을 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초를 튼튼히 세웁시다 옆 사람한테 오늘부터 기초를 튼튼히 세웁시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값진 재료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으로 쌓기를 시작할까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의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돌들이 반듯하며 평평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머릿돌이었대요 머릿돌 그래서 건축자들은 건물을 지키기 전에 좋은 머릿돌을 찾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을 제일 먼저 쌓고 그 위에 계속 벽들을 쌓고 이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집으로 지어지도록 머릿돌이 되어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인생의 머릿돌 축복의 머리 모퉁의 돌이 되어 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토를 죽이고 버렸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생각해도 시험과 고난의 지진이 나면 그 기초부터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요 나의 왕이요 인마 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 했던 삶의 악습을 버리고 주 예수께서 인생의 기초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인생의 머릿돌을 자기 지식과 자랑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자랑의 머릿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머릿돌이 되어 주실 때 그는 주님 앞에서 진정 의로운 삶의 길 은혜의 길을 걷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인생의 기초를 드러나시기를 드러나시게 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물질과 교만 세상의 머릿돌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그도로 머릿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세의 열매를 내잔이 넘치도록 거두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낭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기초를 튼튼히 세우십시오 제가 창세계 강회를 멈추고 이 기초를 세우는 설교를 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역 뜻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사를 하면서 잊고 있던 기본 이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에 기초공사 없이 꼭대기부터 짓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공중에 집을 매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눈에만 보여지고 검증된 영적 기초공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영적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인격 형성을 위한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능력있게 흥황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높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